나 왔어요. 야 너 곱냄새 왜 그러냐? 너 어디 다친 거야? 아니야. 밥은? 배 안 고파요. 아휴 우리 아들 반쪽이 됐네. 야 너 일단 앉아. 앉아 앉아 앉아. 아휴. 안 먹는다니까. 너 무슨 일 있지? 없어. 이거 딱 여자한테 실연당한 얼굴인데. 야 너 혹시 그때 책 들고 온 그 아가씨냐? 아니야. 강훈아. 이 좋은 인연을 만나면 후회가 없는 법이야. 아빠도 너희 엄마랑 평생 애로는 못했지만. 이렇게 추억으로 살자니. 너도 그런 사람 만나야 돼. 후회 없는 사람. 내가 알아서 할게. 그렇게 알아서 하는 놈이 29년째 이 모양이냐? 아휴 진짜. 밥 다 먹으면 나가서 소진이나 좀 말려보든가. 벌써 몇 시간째 밖에서 저렇게 뛰어 댕긴다 쟤. 안 돼. 못해 못해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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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 연우 씨. 사랑한다구요. 아주반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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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자 친구가. 어? 사랑한다고. 그것도 두 번씩이나 말을 했는데. 아니, 액션이 왜 그래? 나도 사랑해. 내가 더 사랑해. 아니. 아. 두. 그 두 글자가 그렇게 힘든가? 어? 아휴. 아휴. 뒤자 쉬어 쉬어 천천히